2부입니다. 3부입니다. 놀러 온 게 아니라고. 당시 저희 신랑 나이 서른 살이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본인은 결혼을 아예 못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빈말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장가를 못 가면, 즉 마흔 살이 넘어서도 못 가면 그때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사람은 되게 성실해가지고 일을 쉬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또 버는 대로 그냥 족족 다 쓰고 없었대요. 특히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트 직원도 해보고 용산 비정규직 피자 배달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생산직을 전전하다가 저를 만난 거였어요. 참고로 저희 신랑 고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대학을 졸업 못 했으니까 고졸인 건 똑같다고요? 여하튼 그러다가 어쨌든 임신을 했고, 또 우리 결혼도 해야 되니까 우리 두 사람 살 집은 어찌 해주실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던 그때 당시 저희 시아버지가 당장은 수중에 돈이 없다 이러면서 땅을 팔아 해주겠다, 애를 낳은 뒤에 식을 올려라 이러셨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식을 올리게 됐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때부터 땅을 팔아가지고 준다는 레파토리가 시작된 거야. 지금까지도. 뭐 그렇다 해도 며느리 저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하셨는데요. 신혼여행은 아기 때문에 위험해서 일단 낳고 난 뒤에 나중에 가겠으니까 그때 돈 보태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물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이뻐요, 아버님. 대신 나중에 우리 아이 돌 때 숨근거북이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로 웃음짓게 만들어 드린 거죠. 또 제가 처음 글에 꼴랑 5500이라고 쓴 표현한 이유는 시댁에서 말하는 그 땅, 그때 기준으로 봐도 거의 10년 가까이 못 팔고 있는 땅이라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버님이 요즘 시골 땅 시세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너무나 큰 돈, 큰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이게 안 파는 건지 못 파는 건지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형편이 저희 친정보단 그나마 시댁이 좋은 편인데 자꾸 우리를 외면하고 안 돕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막 복닥거리며 뽑이고 사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거기다 이제 아이가 셋이라며 안 좋은 소리에 구박만 해대고 나몰라려 하면서 더 이상 지원 같은 걸 안 해주면 결국 그냥 이대로 계속 고생하며 살아라 이런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런 점막이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건지 뭔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셋을 어찌 키우냐 이러신 거면 저도 같이 웃으면서 네네 하고 말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너무나 강하게 셋째를 반대하시니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실은 어제도 그래서 너, 너랑 병원 가자 이러셨는데 이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을 올린 거였다고요. 집 같은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아끼고 살다가 셋째가 태어나고 돌 지나면 그땐 저도 나가서 돈 벌어오면 돼요. 근데 아이를 지으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뒤에 후기 더 있어요. 댓글 1번 그래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추가를 왜 계속합니까? 그래서 뭐야? 추가금은 도대체 왜 올린 거요? 어차피 본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성질만 오죽게 부리고 있네.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무슨 염치로 시댁한테 자꾸 바라는 거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도 돈을 안 주면 당연히 염을 못하는 거지. 지가 사양한 척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거지같이 그지같이 살면서 애들 주름주름 나오니까 지우라는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승리 좀 하지마. 3번 역시나 추가글에서도 멍청함이 뚝뚝 떨어지니 마트 직원, 비정규직, 피자 배달, 생산지 등등 이런 사람들 비하할 마음 전혀 아예 하나도 없지만 저녁에까지 왜 저런 일들만 전전하며 살았는지 왜 스니 같은 여자한테 감지덕지 해가며 장가를 들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멍청해 정말? 추가 2 제가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제 못 들어오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고 들어왔더니만 아니 여기서 저를 욕하는 분들 도대체 왜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좋게 말했잖아요. 가진 거 5,500으로 이제 슬슬 이사까지 걱정해야 될 판국인데 거기서 셋째를 걱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 그래서 당신들도 지금 아이를 없애라 이거예요? 그리고 5,500 주셨다고 제가 뭐 욕이라도 했습니까? 없는 형편에 내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룸에 살아도 행복했다니까요?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 고맙고 예쁜 신랑 저한테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애 셋은 너무 욕심낸 거라며 낳지 마라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내가 그래도 낳겠다 이러니까 그동안 늘 천사 같은 줄 알았던 시부모님들이 벌써 한 달이나 저를 아예 안 보고 연락도 안 받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제는 또 지우러 전화하고 해결 방법은 안 알려주고 욕만 하고 있네? 저희 신랑이 형제 없이 혼자 있는 외아들이라 시부모님이랑 저 사이에 막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란 없이 조용히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 좀 그만하고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시댁돈 더 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자신 욕심이 좀 있었다 이런 소리지 땅도 안 팔리고 저도 힘들어서 더 나을 생각 없어요 이제 딱 샘만 낳고 부족한 거 없이 예쁘게 키우고 싶다고요 넷째 드립은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랬을 거다 이거죠 거기다 양쪽 부모님들한테 자식 노릇도 잘하고 싶고 또 이미 생긴 자식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욕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방법을 댓글 1반 후기까지 다 읽으니까 후기까지 다 읽으니까 쓴이가 이해되는 게 아니고 진짜 개노답이다 당신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님도 결국 고졸이면서 계속 뭐 내가 남편보다 더 나은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줬다 이런 냄새를 풍기네요 하지만 님도 알죠 님보다 남편이 훨씬 더 나은 거 적어도 집안만 봐도 그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나으니까 그리고 계속 아닌 척 시댁돈 탐낼 시간 있으면 피임이나 좀 잘하고 사세요 알바도 좀 하고 2반 아니 왜 이렇게 발끈하시나 그래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고 있어 니가 쓴 거 다시 읽어봐요 추가 글이랑 본문이 다르잖아 친정 부모님은 애 그만 낳아라 말 안 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 친정 엄마들이 자기 딸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만 나와라 이러는데 여긴 안 그런가? 여하튼 쓴이 나랑 나이도 대충 비슷해 보이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뭔지 에휴 그냥 됐으니까 이제 글 그만 올리고 애들 앞에서 책이나 좀 많이 읽으세요 3번 3번 이거 뭐지? 일부러 욕을 처먹고 싶어가지고 주작을 한건가? 아니면 진짜 센 거진가? 야 그 참 되게 헷갈리네 덜덜덜덜덜 5번 야 이 시댁 야 장난하냐? 시부모님이 왜 너한테 윽박을 지르겠냐? 안그래도 족도 없는 살림에 그만 좀 나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말을 안 쳐듣고 싸지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고 얼굴도 안 보는거지 지금 이걸 몰라서 묻고 있어? 없습니다 안 낳아야지 나와봤자 애들만 불쌍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거고 아휴 돈도 없으면서 모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기심만 덕지덕지해가지고 개 노답이다 5번 와 얘 말하는거 봐라 진짜 환장하겠다 그래 절대 이혼하지 말고 애도 낳고 잘 사세요 이혼해가지고 괜히 다른 남자 인생도 같이 망치려 하지 말고 아니 사는 꼴이 그러면 나가서 같이 벌어야지 방에 쳐들어 앉아가지고 키울 능력도 안되는 애들만 자꾸 낳고 자빠졌네 개 답답하다 정말 아휴 아니 시부모가 뭐 죄인이야 언제 돈 맡겼어요 그렇게 네가 말하는 그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시부모님 말고 니네 부모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해 딸도 자식 아니야 6번 예? 부족함과 없이 이쁘게 잘 키우고 싶다고요? 아니 저기요 담임아 지금 그지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아무 부족함 없이 이쁘게 애들을 키운답니까? 무슨 수로? 한 명도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무려 셋이야 장난해요? 이거는요 시어머니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욕해요 옛날처럼 낳기만 한다고 그냥 커주는 세상도 아니고 하 네 욕심에 애들만 불쌍하게 됐어요 대체 애들이 뭔 자냐 7번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앞으로 절대 연락 드리지 마세요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시부모님들 쓰리 내외한테 연락 올 때마다 심장 벌렁벌렁 할 거라고 못난 아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니까 이걸 안 치울 순 없는 거고 그런데 계속 치우자니 그 똥 꼴도 보기 싫고 거기다 그렇게 업소까지 해가며 진심으로 충고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똥을 싸지르고 어디 그뿐인가? 무슨 제비 새끼들처럼 입만 떡 벌리고 자기들만 쳐다보고 이러니까 당신들 복장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아? 그리고 당신 시아버지가 왜 그 시골당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지 진짜 몰라서 이래요 돈 잡아먹는 하마리 하마를 네 마리 이제 곧 다섯이지 아니 앞으로 몇 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하마를 키우고 있는데 어지간한 돈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아? 쓰리 시부모님은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드리지 마세요 당신들도 노후 대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꼬라지 보니까 시부모 노후는 아예 책임질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는 연락을 안 드리면 시부모님 마음도 풀릴 겁니다 끌 끌 끌 끌 와우 그러네 이게 바로 정답이다 끌 끌 끌 끌 뭐 돈이 없다고 무조건 다 불행하고 또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나 높은 확률로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이게 연락합 제 2법칙 엔트로피랑 똑같다니까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